한국에너지공과대학 중학연구, 지방연구 같이 투자해서 에너지 인재를 빨리 양성하자 라는 취지로 특별별을 만들어서 출범한 대학 작년 3월에 개교를 했고요 지금 2학년 100명, 1학년 100명 그리고 대학원 세계에서 그렇게 한참 캠퍼스를 지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치창출단은 일반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주로 내릴 때는 나주에서도 뭔가 좀 할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17개 창조연기 혁신센터가 지역 창업에 거점이 되고 나주에는 빛가람 창조연기 혁신센터가 있고요 한 차로 40분 가면 광주 창경이 있습니다 전남 창경은 여수에 있으니까 좀 멀긴 합니다 빛가람 창경이 있고 광주 창경이 있고 그래도 여기를 기대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저희 켄텍, 에너지공과를 저희는 켄텍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감도 있고요 지금 캠퍼스 건설이 한창입니다 제가 이 켄텍이 에너지 밸리 나주 전남 광주 이쪽 에너지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을 에너지 밸리라고 하는데 저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가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켄텍이 에너지 밸리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가치창을 이끌고 있을 때 캐나다 워터르 대학 교수 한 분이 켄텍으로 오셨는데 이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켄텍으로 오셨습니까 자기는 캐나다에서 바이오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을 했는데 TRL4 카드 갖고 상용화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에서 개발한 것을 캐나다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고국을 위해서 쓰고 싶다 라는 생각에 귀국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왕이면 창업을 중시하는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서울이나 무슨 광주 부산 같은 큰 대도시 말고 인구 20만 이하우 중소도시에서 쾌적하게 있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켄텍을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 생각이 많이 맞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창업을 시작해서 연말에 창업을 했고요 투자를 받고 올해 팁스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권이라고 하면 나주는 광주에서 4, 50분 거리 밖에 안됩니다만 이렇게 편한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저희 에너지공대 바로 뒤에 가면 사진이 지금 애니메이션이 죽어가지고 전부 죽어버렸는데요 켄텍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 거기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자기 아버지가 누에를 키웠던 잠실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미술관으로 만들고 그 옆에 카페를 만들고 뒤에 밭들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편한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와서 또는 강아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즐기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주 가면 마중이라는 나주향교 발의대의 마중이라는 곳이 있죠 전주에 있는 부부가 와서 아까 재민천변에 말씀하셨던 권호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나주를 대표하는 배를 형상화한 그런 디저트도 만들고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성공케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기도 저기 제 직장에서 제 집에서 차로 한 40분 35분 정도 가면 10만평 연못꽃이 심어져 있는 그 연못가에 저런 멋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한의 한평에 있는 것인데 한평에 있는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하고 주위 집들 전부 사서 공원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목포에서 광주에서 내려와서 주말에 또는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차로 40분 30분 정도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편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저런 편한 곳들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젊은이들한테는 편한 것이 아니겠다 왜? 우리 학생들은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나주에서 켄텍스에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혁신 도시에는 혁신이 없고 혁신 산단에는 혁신적인 기업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라는 것은 저희는 나주 혁신 도시가 아니라 광주 전남 혁신 도시인데요 이 혁신 도시는 18개 공기업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인 그런 문화보다는 공기업적인 문화가 이미 안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혁신과 전통의 어색한 만남이랄지 행사를 가면 행사를 위한 행사 그리고 회의를 위한 회의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절차 가부르시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회의를 갔었는데 기업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소리를 해요 제발 이런 행사 이런 회의에 우리 좀 부르지 마라 그게 그 사람의 진정어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으면서 보니까 창업 생태계에서 깔짝깔짝 뭘 좀 혁신한다고 해서 이게 창업 생태계가 구성되는 거 아니겠구나 그 좀 더 크게 보면 산업 생태계 크게 보면 생활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 전체가 같이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게 생각을 했죠 일단 나주 같은 곳에서도 아까 저기 부안에서도 성공 케이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성공 케이스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확산되고 아 나주에서도 창업을 할 수가 있어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주 같은 경우는 켄텍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야에서 그래도 좀 잘한다는 교수님들을 모셔오고 연구원들 따라오고 학생들도 카이스트 간만한 애들이 오고 이렇게 때문에 기술이나 자금 같은 것도 자금도 교수기업이 만들면 투자할 기업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수기업이 창업했을 때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끌고 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애로상입니다 그래서 교수기업이 지금 한 서너 개 만들어졌는데 채용들을 못해서 심지어는 저희 학생들을 대학원생들을 하루 4시간짜리 직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학생 직원 제도까지 만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빛가람센터나 광주창장이나 이런 곳에서 인재를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졸업 후에 우리 학생들이 나주에 과연 남아가지고 나주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과연 그렇게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인재가 하도 없다 보니까 제가 희한한 것도 해보는데 일단 A교수가 B기업에 기술 이전할 때 아예 그러면 제 사무 기업을 같이 공동으로 창업을 해보는 것 어떤가 그래서 그런 협의도 하고 있는데 투자까지 같이 붙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과 공동 창업이 같이 되는 그런 형태죠 또 한 경우는 A기업이 아예 기업이 있는데 별로 사람이 없어서 끌고 갈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B기업하고 이쪽에서는 이 교수님의 기술을 원하고 그래서 그 기업하고 C기업을 아예 새로 만들어가지고 교수님은 그쪽에 CTO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매각하고 공동 창업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켄테고로서는 외부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캠퍼스를 지금 한참 짓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쯤 되면 창업 베이스는 조그맣게 만들어집니다 창업 보육공간 창업 동아리방 그 다음에 저희들 지원하는 조직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져서 학교와 외부를 연결하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는 작은 불씨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창경을 비롯해서 빛가람 창경 지스트 전남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나주에 같이 있는 동신대 메이커 스페이스는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재를 얘기해야 하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프로젝트 베이스 또는 토론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도전적인 학생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앙트로 프로젝트 교육 그리고 제가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리더십에 관한 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안 되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더십 교육도 4년 동안에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4학년 다니면서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문 지시나 창의력 같은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 인재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나주에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부안에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글로컬 인재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발파함으로 전 세계를 꿈꾸는 그런 글로컬 인재를 저희들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처음부터 세상에 없던 대학 그리고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트리플 어드바이징 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수 세 명이 학생 한 명을 어드바이징 학생마다 교수 세 명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인생 상담 진로 상담 또는 뭐 뭐 이런 상담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뭐 학생하고 같이 에너지 기업에 같이 간다 할지 학생과 같이 일대일로 어디 매칭 저기 저기 덴보드에 간다 할지 아니면 카페에서 일대일 상담을 해 준다 할지 지난번에는 한번 어느 학생하고 두 시간동안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시간동안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는 두 시간동안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 학생은 경상북도 친구인데 나주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신설학교에 간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카이스트까지 왜 켄텍을 가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기 부모를 설득해서 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요 1학기 동안 1학기로 100일인데 30명 교수하고 일대일 면접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기 위해서 지금 그 친구 지금 실리콘밸리에 아이코사업으로 실리콘밸리에 지금 연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일부는 그래도 남도에 남아서 또는 나주에 남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우리 지역을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개 이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거의 70% 정도는 나주 기숙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랩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교수 연구실에 있고 그리고 주말 되면 기숙사에 앉아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작년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을 데리고 3번에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이렇게 남도를 다니면서 다섯 번 다니면서 뭐 어디 백년사도 가고 다산총도 가고 화순 운주사도 가고 저기 해남 울뚤목도 가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거기에 얽혀있는 문사철 얘기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사람의 리더십을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카페에 앉아서 한 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런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창업 문제는 창업만 생각하지는 풀 수는 없겠다 지역인재 양성하는 것이나 지역 창업이나 그리고 지역 복원하는 문제는 전부 다 직주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살만한 것 살만한 것 머물고 싶은 것 내려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내려오고 싶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창업할 만한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까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빠른 동안에 20세기까지는 왔죠 저는 이제 21세기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좀 빠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주는 전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조직들이 그거를 연결해 주는 커뮤니티 리더가 있어서 연결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역할을 빛가람 창경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빛가람 창경은 한전의 일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내가 나주 시장도 만나고 한전 사장도 만나가지고 내 생각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얘기를 좀 해놨더니 뭐 저에 관한 자료를 좀 보내달라 네 생각을 보내달라 그래서 좀 어이없긴 한데 그래도 보내주고 한번 찾아가서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7년 전에 전용환센터장이 고민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누군가 와서 여기를 브레이킹 해주는 완전히 이걸 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나주 같은 경우는 광주 창경이 40분 거리 차로 40분 거리 전남대도 40분 지스토 50분 거리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광주 창업계의 한 이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광주 창업계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에너지 밸리 이 에너지 밸리 나주 이 쪽권에서 창업을 해서 과연 남은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랬는데 아까 제가 둘러봤던 것 중에는 영암에 가면 대불공단에 가면 빈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 창업 동안 애들 버스에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둘러볼 만한 스타트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기 부안에도 또 그런 좋은 기업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하고 우리 학생들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배 속으로 말씀드렸는데 장표가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가지고 전부 다 숨겨져 버려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방금 들어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마 오래전부터 고민해오던 것들 저는 지금 한꺼번에 1년 반 동안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전종환센터 커뮤니티 자본론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 아 제가 고민했던 것을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오늘 이틀 동안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또 일부 많은 부분에서 그 해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 분들 명함을 제가 가지고 나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